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경찰차 등 차량 19대를 들이받는 2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.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특수 공모 집행 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.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 20분쯤 안산시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순찰차 2대와 주차돼 있던 차량 17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. 경찰은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해 A씨 차량 타이어에 실탄을 발사해 붙잡았습니다.